하나님 사랑의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을 먼저 선택을 했고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보면 노골적인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애설은 미워했다. 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조건이 뭔지 또 애설을 미워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죠. 보통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한 이유, 외모가 좋아서, 성격이 좋아서, 가문이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이유, 사랑하는 이유가.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을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을 사랑한 이유를 압니까? 몰라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했는지를 몰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어떤 이유와 조건과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성경이 그런 말씀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뿐만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을 추적해보면 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이유를 몰라요. 애서와 야곱을 비교하면 야곱이 더 아주 잔머리, 술수가 뛰어나죠. 장작권 취득하고 아버지 축복권도 거짓말로 다 자기가 소유하고 성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야곱이 사랑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 그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야곱의 인생이. 도망다니는 거죠. 가정이 형제끼리 싸우죠. 부모들 가슴은 어떨 거며 오늘 성경은 도망가다가 라반의 삼촌집에서 여기 몇 년 동안 있었나요? 한 20년 동안 있어요. 20년 동안 있는 그 마지막 과정을 성경이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독특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다? 이거는 야곱이 약하고 곤모술수가 뛰어나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는 거죠.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야곱이. 이것이 축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개념은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을 오늘 읽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축복은 무조건적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31장 1절에 야곱이 나만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흠정의 성경은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거부라는 표현이 더 잘된 번역입니다. 거부라는 말은 영광 번영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유명해진 거예요. 야곱이. 야곱이 저렇게 거부가 된 이유와 원인을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거부가 되게 영광 번영 유명하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계속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섭한 거죠. 3절 5절 7절 9절 11절 16절 거의 매절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섭리해서 저렇게 만드셨다는 기록이 계속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거부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거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야곱이 부자가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네 아버지의 재산과 재물을 약탈했다. 도둑질해서 저렇게 부자가 되었다고 딱 단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해서 거부가 됐다고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해도 못하고 분석도 못하고 그것을 해설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주명을 해놓은 거예요. 오늘 성경이. 20년 동안 머슴살이 했어요. 종사가 됐습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집, 외삼촌 집에서 종사를 하는데 신분이 상승된 일이 없어요. 아니 20년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되면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신분이 전혀 상승이 되지 않는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똑같이 야곱은 그 집의 종이고 머슴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부가 됐습니다. 한 천볼씩 번다고 생각을 하면 1년에 하나도 돈을 안 쓰고 20년 동안 돈을 벌어서 저금해서 모아놓으면 얼마가 되죠 보통? 24만 불인가요? 그 정도 되는 거죠. 24만 불. 24만 불 되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집도 못 사요. 뭐 그 정도 가지고 성경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성경이 말한 이 거부는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커진 겁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종사를 했는데 거부가 되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7절에 보면 이 라반이 얼마나 못 되었냐면 품삭을 안 줘요. 월금을 안 줘. 그것도 10번씩이나 안 줘요. 그러면 거의 1년 동안을 품삭을 못 받아요. 그런데 또 거부가 되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죠. 더 특별한 것은 8절, 10절, 11절에 보면 돈을 주기 싫으니까 라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양떼가 있는데 새끼를 나면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으면 니꺼 해라다. 이거 어거지죠. 이런 겁니다. 하얀색, 하얀색이 만나면 하얀색이 나와야 되는데 빨간색이 나오면 니꺼 해라.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낫는 족족, 점이 있는 거, 얼룩무늬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아까 저희가 읽었죠. 다 그게 양옥과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양은 재산을 측정하는 도구가 됐으니까요.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해를 못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었던 축복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뭐 잘한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상해해 주신 축복을 생각하면 이건 너무 뭐 이건 계산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그걸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거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얼마나 맞습니까. 아무리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이 없습니다. 야곱에게 조건 없이 하나님이 베푸신 절대 하나님의 권위와 의지 속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은 받을 말하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은 무조건적이다.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라반의 특징을 보니까 너무 사람이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죠. 뭐 일을 했으면 월급을 주고 자기 조카인데 그러고 요삼촌 관계잖아요.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야곱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또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아니 힘들면 도망을 가든지 그 장소에서 그만두면 되지요. 왜 야곱이 끝내 끝내 20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몰라요. 야곱도 몰라요. 또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왜 야곱이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을까. 1년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야곱이 거짓말을 하고 건모술수에 능해서 장작권 탈취하고 아버지학교 축복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벌받는 거다. 그건 너무 약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가계, 야곱의 족보, 개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구속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사랑한 거죠. 하나님이 아주 큰 그림에서 보면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봤을 땐 야곱이 전혀 형편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데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 사실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은 그 어려운 환경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을 야곱 혼자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야곱이 도망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들이 숨어 있는 거죠. 이 야곱이 이제 견디는 겁니다. 라반에게는 라엘과 또 누구 있었죠? 레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엘을 사랑하는 거죠. 야곱이. 야곱이 견딜 수 있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나엘을 이와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여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유가 뭐예요? 라엘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그 7년이라는 세월을 감쪽같이 이겨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려운 시절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7년이라는 엄청난 어려운 시절을 수일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는 힘을 주는데 그것이 백년처럼 느끼는 게 아니라 짤막한 정점처럼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걸 통과한다는 거죠. 7년 동안 라반을 왜 봉사했으니까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봉사라 그랬으니까 라엘을 얻는 조건으로 봉사했을지도 몰라요. 월급도 안 받고. 그랬는데 7년 후에 라엘이 야곱의 아내가 됩니까? 안 돼요.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눈떠보니까 그 옆에 누가 자고 있냐면 레아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또 야곱을 속인 겁니다. 그리고 또 야곱에게 이 얘기를 7년 동안 또 봉사해라. 그럼 진짜 그때 라엘을 죽였다. 14년을 봉사해요. 1950년도에 리차드 웜브랜드 성교사님이 소련 치아에 있었던 루마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 감옥에서는 글을 쓰거나 어떤 책을 읽거나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그 성교사님이 살아나와서 토처라는 책을 썼습니다. 토처라는 말이 극심한 고통, 고난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거를 비트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사람을 비트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구부러뜨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가장 슬픈 거는 14년 동안 글을 못 읽게 하니까 성경도 못 읽게 하니까 감옥에서 그 상황을 책에서 적어놓은 걸 보면 사람이 살 수가 있을까 그 정도입니다. 14년 동안 다 까먹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애워놨다 그래도 이것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이 뚜렷하게 기억나는 것이 그 말씀이었다 그래요. 오늘 읽은 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나외를 이와여 7년 동안 나만을 봉사했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수일같이 여겼더란 이 말씀으로 자기가 견뎠다 그래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쓰러지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극복해도 되는 상황인데도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은 반드시 쓰러져야 된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 저 사람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소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7년을 수일처럼 같이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참 묘합니다.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구에 이르시되 내 조성의 땅 너의 족속에게도 돌아가라. 잘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야구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한 저 말씀만 들으면 야구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그럴까요? 야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 때 가장 지칠 때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갈 방향을 모릅니다. 목적지가 없어요. 집도 없고 잠잘 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야구에게 들려주신 음성 때문입니다. 그때 들었던 음성이에요. 저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야구가 견딘 거예요. 저 말씀 때문에 저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엄청난 일들을 겪어가면서 견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기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 말씀을 들은 데가 장소가 어딥니까? 베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야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절의를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 말씀을 듣고 야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내가 기둥으로 세웠던 이 기둥이 뭐예요? 저기서 야구가 잠자던 돌 베개입니다. 돌 베개가 기둥처럼 큰가요? 바위처럼 큰 걸 베거잖아요. 얼마나 차근한 돌이겠어요. 그거를 세워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야구가 그 한 말씀 듣고서 저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잠자던 들판에서 베델의 장소에서 돌을 꺼내 들고서 기둥을 세워놔요. 이렇게 세워놓고 이 돌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예배당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야구가 수중에 1센트도 없어요. 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내가 반드시 반드시 10분의 1을 거부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언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 코미디도 아니 아니 베개를 가지고 기둥을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돈을 벌리면 하나님 앞에 물질러 최소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 서언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야곱이 갈 때마다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31장 13절에도 보면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언할 기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18장은 베델에서 양곱이 그냥 이야기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일어라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사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러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 내가 내 형 에서에 나 슬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무조건적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에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힘들고 지칠 때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보세요. 야곱을 생각해보세요. 머슴이라는 그 종의 신분도 20년 동안 똑같고 거짓말을 쳐서 봉사를 하고 월급도 못 받고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나이를 얻기 위해서 7년 플러스 또 7년을 봉사하고 이게 뭐 인생이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그 소원이죠.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이 지치고 힘들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없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견디는 것처럼 중단하지 않고 견디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반드시 성경에 야곱을 거부로 받는 것처럼 그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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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